네 오늘 아마 하루종일 AI 세션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AI 인사이트라고 그 세션에 있지만 AI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공유 드릴 내용은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식으로 아 저런 시도를 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거의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시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들으시면서 좀 힌트를 얻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제목 자체는 모두연 다오 만들기 여기가 모두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이 모두연 커뮤니티를 어떻게 다오라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회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한 3개 정도 만들었고 지금도 잘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웹3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플러스 지금 모두연 다오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이상한 일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어비님처럼 저도 이상한 거를 자꾸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연 다오 왜 모두연 다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모두의 연구소 소속 커뮤니티 소속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랩장님이시거나 또는 퍼실리테이터거나 또는 연구원님이시거나 그래서 모두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내가 연구를 하고 싶으면 랩을 만들고 그 다음 연구원을 모집해서 논문도 쓰고 이런 작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두연 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연 회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가 모두연구소인데 이 모두연구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실험실들 랩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한 5천 명 이상의 활동 연구원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실험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대학의 연구실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나의 뜻대로 랩을 만들어가지고 연구원 모집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모집해서 논문까지 써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근한 10년 가까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흔치 않은 이런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연구원분들 랩, 플립스쿨 이런 쪽이 모두연 사업의 굉장히 핵심 자산이죠. 자 근데 이상한 생각을 이제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모두연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보상으로서 주식을 드리면 어떨까 그러니까는 이제 랩장이 이번에 생성형 AI 가지고 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래가 랩 만들고 연구원들 모집 잘해가지고 논문까지 썼어. 자 당신에게 모두연 주식 10주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플립스쿨이라고 이제 뭔가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또 주식을 10주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이상하죠. 왜 왜 내가 랩을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나한테 주식을 주지 사실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상한 생각을 제가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여기 김승인 소장님이 그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올 2월에 이제 그냥 안부차 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소장님이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있는데 사실 모두연 사업을 이렇게 잘 되게 만드신 거는 여기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신 랩장님들 그리고 연구원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분들께 내 지분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법무검토를 받아보셨대요. 가능할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주식회사라는 구조와 그리고 세법상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 그러면 저도 원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린 게 그런데 과연 이 모두연 커뮤니티 분들은 주식을 10주 준다고 하면 좋아하실까요? 주식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들한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모두연 주식 10주를 받는 게 도대체 저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모두연구소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데서 지분이 거래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분을 받는다 해도 이건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언제 거래할 수 있느냐? 미래에 모두연이 상장이 되거나 또는 M&A를 통해서 어디 큰 기업이 인수가 됐을 때 그때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랩장님이든 연구원님이든 내가 지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이것이 내가 쌀을 사거나 빵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미래에 어떻게 보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산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두연이 잘 안 돼가지고 상장이 안 되면 또는 M&A가 안 되면 그러면 사실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게 주식입니다. 따라서 모두연 주식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두연과 한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는 롱텀 인센티브라고 해요. 장기 보상, 단기적으로 어떤 급여를 주거나 이런 거 말고 이 회사에 성공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장기 보상입니다. 그런 장기 보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로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제안을 한 거예요. 모두연 커뮤니티가 지금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각계적으로 활동을 하시겠죠. 랩장님도 그냥 랩 만드시고 연구원들은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걸 조직화를 해보자. 그 조직의 형태는 다오 형태로 해보면 좋겠다. 그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는 건데 저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저런 조직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커뮤니티가 그냥 커뮤니티가 아니고 조직화된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명시적인 기여를 하는 겁니다. 모두연 사업에 그런 기여를 하면 모두연에서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연 다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랩장님들 퍼실리 그리고 연구원님들도 있지만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는 모두연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의 파트너사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전부 다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해관계자는 원래 옛날부터 있던 용어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회사를 누가 이끌어 가지? 하면 오너, 창업자죠. 창업자 그리고 거기에 임원들, 직원들, 조금 더 생각하면 투자사들 이런 정도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회사나 사업이 잘 되는 거는 이들만 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고객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트너사들도 있고 심지어 정부나 규제기관도 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합쳐서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주식회사 구조는 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식회사가 존재하냐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려가지고 주주가 어떤 베네핏을 보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주주자본주의예요. 이게 미국에서 나아가서 지금 전세계를 전세계에 통용되는 그런 원리인데 사실 주주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병폐들이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지금 굉장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식회사, 회사의 존재 이유가 주주의 가치 상승만이 아니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가치를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제조 시대 때는 TV 만들고 세탁기 만들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쓰는 것뿐이죠. 소비자는 소비자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플랫폼 시대예요. 즉 고객이 소비자일 뿐만이 아니고 생산자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 시대의 성공은 고객이에요. 굉장히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고객이 등장한 것이죠. 유튜브 당연히 방금 앞에서 발표하신 어빈님 같은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없으면 유튜브 안 돌아가죠.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모두 연구소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장님이 랩을 만들고 퍼실리가 플립스크를 만들어야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됐고 성공의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객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충분히 잘 보상하고 있느냐 사실 단기적인 보상은 해요. 뭐냐면 지금 랩 만들 때 여러분들 비용 지불 안 하시잖아요. 무료 서비스로 제공받으면서 공간도 지원받고 이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또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수익 쉐어를 받죠.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 급여를 받는다든가 저런 단기적인 보상은 유저를 유인하기 위해서 다들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우버가 상장을 했을 때 우버 드라이버는 어떤 혜택을 받았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크리에이터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정말로 유튜브의 성공에 따른 영업이익이 10조가 났어.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 보상인데 결국 저런 장기 보상이 잘만 저런 고객들하고 맵핑만 잘 되면 즉 분배만 잘 되면 어떻게 보면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고 고객이 한 배를 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가설이에요. 사실 이렇게 될지는 잘 몰라요. 해봐야 합니다. 즉 고객들에게 장기적인 보상 즉 주식을 드리든가 아니면 영업이익을 쉐어라든가 이런 구조로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보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 성공을 이끌 거다라고 하는 이 가설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대상이 이해관계자 다오라는 조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직원 또는 파트너사 이런 분들을 이해관계자로 조직화해가지고 이들이 회사에 어떤 필요한 일들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장기 보상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다오는 꼭 모두연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관계자 다오가 나오면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팬클럽 같은 거예요. 아이유가 아티스트지만 팬클럽이 있기 때문에 아이유가 더 많이 뜨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팬클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군을. 그래서 그런 우군으로서 이해관계자 다오라는 명시적인 조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모두연만 같은 경우도 이런 이해관계자 다오를 만들어보자. 이 이해관계자 다오는 랩장님들 퍼실리 연구원 지금 다 합류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사업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모두연만 사업에. 자 그럼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랩을 만들고 굉장히 잘 운영을 하는 것도 기여죠. 그리고 그 랩에서 논문 쓰는 거. 모두연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해서 또 보상을 하고. 그리고 또 모두연만의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거나 또 모두연만을 외부에 홍보로 하거나 소셜네트워크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신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죠. 지금 모두연만 회사분들은 아직은 시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해가지고 모두엔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여를 통해서 주식으로 보상하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속 이해관계자 다오, 모두연만 다오 이렇게 해서 다오라는 걸로 조직화를 해보자고 했는데 도대체 다오가 뭐야? 라고 아마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다오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쪽에서 나온 용어인데 일반인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게 한글로 하자면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입니다. 저기서 이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직구조와 거버넌스 실험이에요. 여기에서 탈중앙화라는 것은 뭐냐면 리더나 이사회 같은 중앙화된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에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들이 같이 합니다. 이들이 주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나가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나가는 거고 이 투표를 하기 위한 투표권이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것이고 그 거버넌스 토큰을 내가 받든가 사든가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투표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조직을 같이 운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블록체인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직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쪽에서는 사실은 만 부분 해소가 돼요. 왜냐하면 다 투명하거든. 투표 결과도 투명하고 투표 과정도 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한 번 기록이 되면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조직을 활용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이게 다오라는 조직이고요. 사실 이미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다오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예를 들자면 VC같이 투자를 하는 회사가 예전 VC 구조가 아니고 한 20명이 모여서 우리 다오식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20명이 예를 들자면 한 1억씩 내가지고 그 1억을 어떤 트레저리 같은 걸로 만들고 모두가 다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딜소싱을 하고 모두가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보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다오로 하거나 또는 미디어를 우리가 모여서 다오 형태로 해보자 라든가 이런 시도들이 지금 계속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 구조라든가 이런 거와 다른 거버넌스들이 이제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유니스왑이라는 서비스가 운영 자체가 다오로 되고 있어요. 유니스왑은 쉽게 말하자면 주인이 없는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 가상자산 거래하신 분들 업비트라고 잘할 겁니다. 이거는 주인이 있어요. 주식회사 구조고 근데 여기는 주인도 없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투표하고 있는 거예요.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돼요 하는 제안들을 올리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빨간 박스로 쳐 놓은 게 뭐냐면 유니스왑도 누군가 개발자는 있을 거잖아요. 그 개발자들이 주로 재단에 소속이에요. 그래서 유니스왑 파운데이션에다가 초기에 얼마 펀딩하기로 했는데 그거 이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올린 겁니다. 아마 유니스왑 파운데이션이 올렸겠죠. 그래서 66밀리언 USD를 이제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찬성을 해서 저렇게 실행이 된 건데 저렇게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안을 먼저 올립니다. 이 제안이 그냥 리튼으로 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안 자체가 블록체인의 코드로 올라갑니다. 코드로 올라가고 그 제안이 통과되면 이게 실행이 되면 돼요 하는 코드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보팅이 이루어지죠. 저것도 온체인 보팅이라 해서 블록체인에서 보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 투표하면 항상 그 이슈 나오는 이게 진짜 부정선거냐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되는 거고요. 저기 참여하려면 거버넌스 토큰이 있어야 돼요. 투표권. 그런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2주 딱 주면 2주 안에 2주 후에 딱 바로 결과 나와요. 그 다음에 통과가 됐으면 통과된 경우에 저 프로포잘에 올린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투표는 통과했으나 리더가 이거 난 마음에 안 들어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실행이 되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66밀리언 usd에 해당하는 유니라고 하는 게 거버넌스 토큰이고 그 토큰이 저쪽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정돼 있는 저 주소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가 반대면 반대를 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 과정 자체에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 또는 조직 주식회사에서 보던 여러 가지 인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 프로그램드 거버넌스예요. 약속된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게 기본적으로 다오고요. 물론 다오라고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투표가 독점식으로 투표권을 많이 가진 데가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도 발생하거나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상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프로그램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방금처럼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데 다오로 하는 식도 있고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다오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가 작년 초에 했던 다오인데 국보 다오라고 간속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국보 두 점이 경매로 나온대요. 저는 국보가 경매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그러면 저걸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걸 사서 특정한 시민이나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저걸 다시 간속미술관에 위탁을 맡기자. 그래서 시민들이 오운드 하는 거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50억을 타겟으로 하고 열흘밖에 없었는데 했는데 아쉽게도 24억 정도만 모였어요. 24억이 가상자산으로 모이고 거기에 대한 증표로 저희가 NFT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50억이 안 모이면 전부 다 리턴해준다고 환불해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10일 지났을 때 50억이 안 모였을 때 버튼 하나로 그냥 바로 다 환불하는 구조로 됐어요. 이렇게 10일 만에 24억을 무슨 기관도 안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오 구조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또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이라는 형태의 프로그램드된 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모으고 환불하는 게 너무 수월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해관계자 다오라고 했지만 다오하고는 조금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원래 기본적으로 다오는 다오 자체만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없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 다오 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해관계자 다오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를 모은 다오이기 때문에 회사랑 페어링해서 갑니다. 모두연의 이해관계자 다오를 만들면 모두연의 회사가 만약에 사업 실패로 해서 망하면 청산되면 이 다오도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구조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고 그리고 토큰이나 코인이 없어요. 이제 보통의 저런 유닛스왑도 그렇고 대부분의 다오들은 어떤 재원을 위해서 예산을 위해서 그리고 투표권을 위해서 토큰이라는 걸 만드는데 저희는 기초 자산으로 뭘 활용을 하냐면 주식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보상으로서 드릴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파킹을 하고 이 내부에서는 보팅할 수 있는 라이스로 내부적으로 크레딧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따로 토큰이나 코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조심하는 부분은 모두연과 상관없는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걸 원천 차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토큰이나 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기여하실 분들만 들어와서 나중에 지분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탈중화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구조를 설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오라고 하지만 탈중화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오랑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자율적인 거버넌스예요. 이 모두연 다오를 만들었을 때 여기를 모두연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오를 다오의 방향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거는 다오 멤버들끼리 알아서 결정할 일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다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거버넌스나 기여 측정과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측면에서 다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론에 해당된다고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해관계자 다오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라고 보시면 사실 이해관계자 다오가 세계에서는 제 갈기는 최초예요. 혹시 제가 모르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주식회사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를 케어하거나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이런 새로운 형태 다오라는 조직 형태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식회사 구조를 해킹을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를 안 바꾸면서 웹3라는 기술로 해킹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분을 모두형 커뮤니티, 다오 멤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엔티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들은 법무법인 미션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자율적인 거버넌스와 기여 측정 보상에 대한 로직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랩을 만들 겁니다. 모두연에다가 저걸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다오 랩을 만들어서 그 랩이 하는 일들이 저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런칭을 하겠죠. 다오를. 이러면 이제 아구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사실 법적인 부분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분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 모두의 연구소가 나중에 엑싯을 할 때 상장이 된다거나 이럴 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일정 포션의 지분을 어떤 스페셜 퍼포스 콜퍼레이시나 아니면 신탁회사는 여기다 파킹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은 여기 묶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지분을 드린 소장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계약으로 그렇게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 법적 엔티티 예를 들면 신탁회사로 치면 신탁회사가 각각의 다오 멤버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주식회사 운영할 때도 지분 테이블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것도 없고 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션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아마 쓰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새로운 제안을 발휘하고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행하고 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 건데 이걸 통해서 예를 들자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니면 다오 규칙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오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저 모두는 다오가 생겨요. 그 다음에 지금 모두 코는 굉장히 좋잖아요. 이거는 지금 모두 연구소 직원분들이 직원분들 갈아 놓아가지고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얼마나 몇 달 동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거를 모두 연구소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하고 다오에서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 랩도 많고 랩장님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젠 AI 생성 AI 가지고 한번 워크샵 한번 해보자.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라는 것을 누군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면 이거는 다오가 같이 움직여야 되네.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그 투표 시작되기 전에 또는 투표하고 있는 중에 계속 디스커션을 하겠죠. 누군가는 설득하고 누구는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요. 그러면 저 다오 멤버들이 알아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결과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오 멤버들이 피어리뷰를 하고 그러면 이 정도 보상 나가는 거 오케이 라고 하고 딱 승인을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추후에 미래에 어떤 지분을 가지는 일정 포션의 지분을 가진 그런 보상의 크레딧을 가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시로 워크샵 개최를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서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누군가 제안을 발휘하면 돼요. 아 이게 지금 우리 운영 원칙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바꿔봐요 하고 올려놓으면 이게 다수가 여기 찬성하면 통과될 거 아니면 또 드롭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기어 측정과 보상인데 저건 거의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조직에 있으시기 때문에 기어 측정 보상 이거 HR조에서 항상 고민하고 뭐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딱 제시를 해도 모두가 만족하진 않죠.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일단 최대한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최대한 인간의 개입이 없이 프로그램드된 형태로 기어를 측정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투명하게 기어를 기록하고 보여준다. 측정 로직을 공개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기어 측정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만들어도 불만은 나와요. 하지만 그 불만이 인간이나 아니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두의 연구소 회사로 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이 로직으로 불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측정 기어 측정한 로직이 블록체인에 이미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시스템으로 불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측정을 통해 기어 측정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 그리고 분란이 생기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기어 측정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보자 라는 것인데 아직은 되게 프리미티브한 아이디어예요. 투명성을 위해서 일단은 블록체인에 다 기록을 할 거고요. 활동과 기어에 대해서 이걸 트래킹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거고 그리고 기어 측정을 정량화할 수 있는 도구로 크레딧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에서는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워크샵을 개최했더니 내가 100 크레딧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크레딧을 딱 쌓아놓으면 그 크레딧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지분하고 교환이 되겠죠. 그리고 규칙은 어떤 기어를 하면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받는데 이런 로직들은 전부 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상의 코드화 돼가지고 다 올라가고 그래서 그것만 보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기어가 크레딧이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구나 이거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어를 해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질적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피어 평가를 통해서 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건데 아마 피어 평가도 크레딧을 기반으로 투표 베이스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모듀원이 가지고 있는 협업 툴이 있어요. 지금 슬랙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은 내부 툴 같은 걸 만들면 거기에 코드를 인베드하거나 슬랙이면 슬랙 봇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테스크가 완료가 됐으면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신호를 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어 측정하는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으로 거기에서 거기에 맞게 어? 오케이. 그러면 그에 맞게 얼마만큼의 크레딧이 누구한테 가겠죠. 그래서 그 크레딧은 결국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레딧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버넌스 투표에. 그래서 내가 크레딧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보면 이 모듀원 다오의 큰 손이 되는 거죠. 뭐 소장님은 한 10개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한 500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소장님 의견은 좀 개무시해요. 그냥 500개 가지고 있는 게 짱이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 목소리 크게 내는 거지.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목표로 열심히 기여를 하시는 분들도 나올 거고요. 그런 형태로 크레딧을 저희가 쌓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감사 포인트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저건 뭐냐면 매일 한 10포인트씩 나와. 근데 이거는 나는 못 가죠. 다른 멤버한테 감사나 축하의 의미로밖에 못 줘. 그리고 이거는 하루 지나면 소각돼요. 없어져요. 이랬을 때 다른 분들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이번에 10포인트 이분한테 드려야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온정이 느껴지는 그런 방식의 보상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렇게 감사 포인트를 모으면 일정한 만큼 저게 교환 비율로 크레딧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또는 저 감사 포인트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굿즈 또는 예를 들면 모드콘에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는 이 포인트로만 참여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약간 단기적인 보상의 느낌이에요. 단기 보상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이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것도 다 블록체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포인트를 하고 누가 누구한테 줬든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까지가 측정이고 그러면 보상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주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건 장기 보상이에요. 하지만 꼭 장기 보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장기 보상 플러스 단기 보상으로 예를 들면 평판 점수를 우리가 크레딧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기어 퀘스트를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인증 배지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 나중에 연말에 이런 모드콘에서 상을 줄 수도 있겠죠. 기어 가장 많이 하신 분한테 최고 상 이래서 이래 드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많이 찾는 인정 욕구를 해소를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해가지고 단기 보상과 장기 보상을 잘 결합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보상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보상은 뭐가 문제냐면 받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못 받은 사람이 더 문제예요. 못 받으신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문제예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하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게임에서 퀘스트 해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받거나 하는 구조 있죠. 그런 형태로 메이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뭐 랩장님들이 원래 지분 받으려고 랩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냥 내가 내가 공부해 보려고 공부해서 논문 쓰려고 랩을 만들었어. 이건 내적 동기예요.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만든다고 하니까 지분을 준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헷갈리는 거지. 내가 지분을 받으려고 이걸 만드나? 아니면 내가 진짜 성장하려고 만드나? 말하자면은 지분을 준다라고 하는 외적 동기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만든다는 내적 동기가 사실은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내적 동기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상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 이거는 거의 예술의 경지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회사들도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한 번 고민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드냐? 여기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다오 랩을 런칭을 할 거예요. 이 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구조를 다 만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다오 랩의 목표는 말씀드린 거버넌스하고 기업 측정과 보상을 기획 설계하고 실제 인플리멘테이션까지 가는 겁니다. 구현 프로그램 코드까지. 이렇게 해서 목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모두연의 이해관계자 다오를 런칭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다오 랩 시즌 1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1은 내년 1, 2월 9주 정도 할 거고요. 모두연에서 가장 큰 랩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 30명 정도 내외로 모집을 할 건데 이 시즌 1의 목표는 일종의 MVP, 미니멈 바이아블 프로덕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다오를 프로그램으로 가기 전에 페이퍼 MVP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건데 프로그램 없이 예를 들자면 구글 닥스나 노션이나 이런 툴 가지고도 충분히 거버넌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업 측정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파일럿 다오를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다오를 잘 아시는 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런 것도 잘 없고 조직, 문화 이런 거 하신 분들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올 거라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소개하고 사례 연구들 하고 이런 스터디 하는 걸로 저희가 시즌 1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즌 1에서 페이퍼 MVP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알파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알파 테스트 잘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베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 다오 파일럿 나오면 여기에 지금 커뮤니티에 계셨던 분들 중에 소수의 지원자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다오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즌 2에서 이제 실제 개발이 들어갈 거라 개발해서 툴이 나오면 모두연 다오 베타가 이제 아마 오픈이 될 거고요. 그 다오 베타에서 실제로 이제 클로즈 베타를 한번 돌려보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은 모두연 다오를 정식으로 런칭합니다. 모두연 다오가 정식으로 런칭된다는 게 되게 다른 의미인데 뭐냐면 저게 런칭이 될 때 법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회사든 법적인 구조가 생기고 여기에 지분이 파킹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상이 연결이 되는 구조로 떨어질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시리얼해집니다. 저때부터는. 그래서 앞단에 저런 스텝을 둬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한 거는 이 장표 때문에 발표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실제 저기 모두연에서 이 다오 랩을 위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모집 중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연구원을 모집할 생각이고 이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없던 조식구조의 실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언론이나 이런 거 통해서 다오 얘기를 조금 조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참여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다오 한번 해봤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연 랩에서는 다오 랩에서는 저걸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만들어낼 거고 난 저까진 못하겠고 다오가 만들어지면 내가 한번 참여해볼래. 라고 하면 파일럿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좀 문의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메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뒀다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